시축가서 축구의 하늘 풀고 온 모드리춘 그리고 딴 방송가서 노래방의 하늘 풀고 온 흥미춘 남이춘윤태진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지난주에 수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가 수원에서 있었는데 시축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팬사인회도 하시고 그 앞에 사인회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축구 시축이라는 거 어떻게 처음 해본 건가요? 처음 했어요 제가 시구는 해봤는데 시축은 안 해봤거든요 그렇죠 인생이 이렇게 갑니다 인생 어떻게 뛸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시축 어떻게 이게 방송이 안 됐어요 맞아요 대단한 베디가 중계하셨었는데 그렇죠 제가 중계했는데 저는 이제 스카이스포츠 채널에서 하고 이게 또 1년에 한 몇 경기는 지상파 중계가 되는데 그땐 또 K본부 중계여서 이게 또 어떤 예전부터 존재하던 어떤 남목적인 룰이죠 타사의 어떤 그 프로그램 이런 걸 또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잡아주지 않는 어떤 그런 저는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찾으셨어요? 잘 찾았어요 저는 보니까 저도 믿을 수가 있나? 아니 근데 그 팬분이 누가 이렇게 올려주신 게 있는데 일자로 이렇게 쭉 잘 뻗었더라고요 일자로 뻗었다? 네 쭉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대팀 골대에 들어갈 정도로 차봐라 제가 안 그래도 진짜 세게 차볼까 이랬었는데 그러다 참사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좀 정확도를 높여봤습니다 무슨 정확도요? 어디에다 정확도요? 시축이라는 게 되게 썰렁해요 일자로만 찾아 쭉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앞으로 향해서 야구의 시구나 농구의 시구는 뭔가 들어가는 맛이 있잖아요 축구는 시축이라는 게 센터서클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툭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던데요? 되게 색달랐습니다 엄청 큰 그라운드에서 그 중간에 서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명이 같이 찬 거예요? 신하영 아나운서는 안 찼고 저랑 주시은 아나운서 그리고 노윤주 아나운서라고 골키퍼 하는 저희 아나콘다 팀에 그렇게 셋이 찼죠 상대팀 골대에 들어갈 정도로 뻥 한번 쳐보라고 했는데 킥력도 궁금하기도 하고 풋살이랑 다르죠? 완전 다르죠 너무 넓죠? 네네 진짜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리 요정이 되나 싶었습니다만 제주가 3대1 대역전승 경기는 너무 재밌었어요 또 네 왜요? 주시은 씨도 자기 맨날 모든 스포츠의 승리 요정이라고 이상한 미신을 설파하고 다녔는데 패배 요정 됐죠 민태진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광탈 요정이 같이 갔기 때문에 제 기운이 더 센나 봐요 제주 MT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니냐고 유지혜 씨가 의혹 제기를 했어요 사실상 제주 MT 기운로 찬 거 아니죠? 거기 기운이 더 있었다 축구 시축이 뭔가 항상 아이디어가 좀 애매해요 뭐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은근히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축구 시축은 왜 이렇게 좀 뭔가 썰렁하지?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차라리 골대에다 차면 안 되냐? 페널티킥처럼 그러면 뭔가 시원하고 근데 항상 보면 홈팀 골대 쪽에다 차면 홈팬들이 실점한 느낌이 들고 그러네요 시작할 때 보통 홈팀들이 서포터들이 골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상대팀한테 하자니 그쪽은 썰렁해요 홈팬들이 없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중앙선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예전에 그 FC 서울에서 시축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남아공 월드컵 갔다 오고 오 진짜요? 그래서 딱 보니까 썰렁한 거예요 이거는 임팩트가 없겠는데 근데 잘 못 찾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보나킥으로 찼어요 라보나키 호날두가 한다는 그 라보나키 제가 근래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웃긴 말인 것 같네요 시축을 라보나로 했습니다 제가 라보나킥이라고 지금 약간 위안삼문 신은 거 아니고요? 아니 진짜 달려가서 오른발로 디디고 왼발로 찼다니까요 채팅창에 족발 크로스 차단해야 돼요 제가 배디 공 차는 걸 한 번 봤는데 재능은 약간 없으시더라고요 공 차는 저의 재능은 혀에 몰려있죠? 네 네 네 네 네 네